자 오케이 차는 지금 타이폰입니다 타이폰 여러분들 자 도로에서 달리기 쉽지만 달리면 안되죠 그래서 안전한 곳에 그나마 사람이 없는 곳으로 왔습니다 자 중요한거는 지금 피니언을 19T로 바꿨어요 얼마나 빠른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택시 동네에 있는 자가용도 다 따고 다니는 차 자 타이폰입니다 타이폰 자 이따가 달릴 때 쭉 달릴거에요 같이 자 같이 쭉 달리는데 다 잡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멀리서 찍어주세요 머리서 사이즈는 이만합니다 사이즈 사이즈 앞으로가서 지나가는 것까지 찍어야 됩니다 먼저 맞대기로 아 좋구요 네 홈런 좋구요 지나가 볼게요 발목 조심하세요 자 일단 저 택시 파란색 택시 파란 택시 쫓아갑니다 파란 택시 쫓아갑니다 저 순간적으로 제가 좀 뚫었거든요 어 놓쳤어요 네 순간적으로 놓쳤어요 지금 방금 순간적으로 좀 더 가시죠 하아 아 저거 봤어요? 하하하하하하 자 뭘 도착할까요 뭐를 하하하하하하 뭐가 지나가냐면 한번 더 근데 대상이 있어요 대상 저게 쭉 밟아온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누가 이제 밟아오고 있죠 한대 없고 네 자 자 자릅니다 조심하세요 자 뭐 어떻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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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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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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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조심하러 가야겠죠 아 너무 빠르다 버스 버스 아 저거 그냥 따죠 버스 그냥 따가는데 또 뭐 없는데 백차? 어 경찰이다 백차? 어 경찰이다 백차? 백차 타는 맛이 또 재밌죠 그냥 따버리죠 아 이거 110km 그냥 넘은거 같은데 확인 좀 유리에요 네 빠른 차 없나? 아 진짜 빠르다 신형 잘 바꿨네 그럼 이제 모터 모터랑 변석기랑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 동영상을 찍는데 외국인들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. 문자로. 너 위험하게 하지 않느냐. 너나 잘해라고 하죠. 너나 잘해. 어때요? 안 뜨거워. 오 안 뜨거워. 안 뜨거워. 우와 완전 안 뜨거워. 이야. 여기 펜 달면 좋겠지만 뜨겁지 않아요. 이 정도까지 놀았는데. 어우 좋은데요? 펜은 집에 있어. 네. 이야. 짱이야 짱 짱. 자. 오케이. 일단은 타이폰으로 피니언을 19T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속도가 나왔으니까요. 제가 그동안 그냥 노말로만 굴렸는데 피니언 19T로만 바꿔도 어마어마한 속도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동영상이었습니다. 자. 나머지는 좀 안전하게 케이블타기에 묶어놓고 이것도 케이블타기에 묶어놓고 덜렁덜렁 거리지 않게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해서 딱 해놓고 이렇게만 하셔도 안전하게 예. 토탈하죠? 이렇게 휴슬리지도 않고 딱 좋은 차가 되겠습니다. 어우 짱이야 짱. 바디 딱딱 뚫어맞죠? 탁. 자. 자. 썩킥고고. 야. 그쵸. 장난아닌데 참. 타이프는 지금 품절인데 또 재고 들어올 거예요. 자. 또 여기 잡는 게 또 멋이에요. 여기 잡아야 돼. 뒤에. 딱. 진목을 딱 잡고 이렇게. 이렇게. 됐습니다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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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